일단 연패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경기력보다는 일단 그래도 가장 힘든 시기에 연패를 끊어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서머 시즌 들어가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연습 과정이 너무 좋아서 좀 서머 때 많이 잘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임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뭔가 너무 대회장에 와서 아쉬운 모습들만 보여줬고 연습 과정에서 나왔던 모습들이 대회에서까지 뭔가 출력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았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뭔가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 좀 과감하게 했던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다른 경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게 흘러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조금의 저희가 좀 이득을 봐야 할 타이밍에 좀 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고 사실 두 번째 경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늘 노골적으로 나오는 항상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뭔가 경기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좀 연패를 끊어냈다는 게 좀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쓰면서 분명 좋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분명 장단점이 있는 챔프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제 또 하나 피넛 선수가 쓴 걸 보면서 뭔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뭔가 저희 입장에서 뭔가 확실하게 뭔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그냥 저희가 기준을 좀 내렸던 부분들은 뭔가 조건부가 많이 붙는 챔프다라는 거였고 좋은 챔프는 맞지만 그 조건을 채우기는 조금은 힘든 챔프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식으로 뱀픽하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어서 뭔가 시바나를 혼자 뽑기보다는 상대 조합이나 저희 조합이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시바나가 좀 충분히 오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구나 정도로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엄청 초반에 2승을 하고 이제 다시 3승을 뒤늦게 쌓긴 했는데 결국 그 2승이 브리온이랑 비앤케이를 상대로 거뒀던 2승인 만큼 이번 주차에는 저희가 그래도 선수들이 또 이겨봤던 팀이고 또 연승도 끊은 상태다 보니까 아마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BNK에 맞춰서 또 잘 준비해서 일단 연승의 흐름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이번 주 차를 2연승으로 끝내고 나면 또 저희가 플레이오프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또 열리고 또 가능성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일단 이번 주 준비한 대로 경기만 잘 치러주면 또 2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BNK, PRX를 이번 서머 시작하고 나서 2대0으로 이겼어서 뭔가 BNK, PRX의 팀의 강점 또 저희가 생각하는 빈틈 이런 게 사실 다들 좀 잘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팀 선수들이 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대회 BNK, PRX 대회 전에 좀 운석 더 열심히 하고 또 이번에 경기 승리했으니까 좀 더 자신감 가지고 뭔가 다음 경기 좀 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아마 시즌 초반에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도 하고 그만큼 기대가 컸던 만큼 뭔가 지금의 상황이나 이런 결과들이 분명 좀 많이 좀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선수들도 어쨌거나 오늘 이김으로 해서 이제 팬미팅을 하면서 꼭 팬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선수들이랑 좋은 만남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경기를 이겨서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든 시기에 그래도 항상 열심히 좀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머 때 BNK, PRX전을 2대0으로 승리하고 나서 승리 인터뷰 때 제가 뉴 DRX를 보여준다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그 말을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연습 과정이 너무 좋았었고 또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이 그날 나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보면은 뭔가 되게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뭔가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는 이번 시즌이 아니라 내년도 있으니까 이번 남은 경기 최대한 좋은 경기력으로 최대한 많이 이겨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팬분들이랑 웃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